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셨고요 금융 안에 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30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시는데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문상에서 리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라고 해서 원래는 끝에가 신탁인데 이 투자 회사 제도는요 우리가 결성을 할 때 이게 신탁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형으로도 할 수 있고 회사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은요 주식회사로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건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해서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신탁 조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회사형 터레만 리치를 설립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여기 뭐가 있냐면 오피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라는 게 해외에 있는 거예요 언론에도 한번 소개가 됐는데요 해외에 있는 오피스인데 이게 해외 나라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 안에는 관공서가 입주를 해 있어요 근데 임대 계약 기간이 한 5년 정도로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심가에 위치한 오피스니까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50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회사는요 증권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증권사를 통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뭐를 발행하냐면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500억이라는 자금이 있어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으로 판매하니까 한 주당의 액면가는 한 5천 원밖에 안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나는 여기에 투자자로서 들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가시 상승에 따른 이익을 다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한 거죠 주식으로 이제 발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투자해서 어떤 투자 대상을 다양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투자 전문가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오피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 대상을 다양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자 수익의 안정성과 환금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이 투자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으면 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의 목적을 두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 운영의 효율성 및 투병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옛날에는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소수의 자본가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투명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특징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구성이 되었냐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자기관리만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보유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죠 이거를 직접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명목회사예요 즉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요 이 투자 운영만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신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시험에서 인용이 돼요 그렇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얘네는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직원을 갖다가 임원을 고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법령상에서 뭐가 있냐면 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거는 얘네에게는 의미가 없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부 통제 기준은 자산관리회사하고 자기관리회사만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이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운영을 해야 되더라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구조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자회사 제도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우리가 리치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332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어요 일단 별표는 하나에 두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과정할 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매년 리치법이 한 1월달 2월달 정도 되면 개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부까지 보고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중에서도 다 정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정리해 드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굳이 또 정리 안 해도 되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45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개발금융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 용어 정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개발금융이니까요 부동산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게 프레이트 금융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제 그 개요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 게요 이런 이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H 개발 사업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프레이트 사업주가 이번에 하나의 사업권을 우리가 따낸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서관 고속철도 사업위를 하나 따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관 고속철도 사업위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 충남 서산에서부터 울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전철선을 하나 이제 기차선을 하나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게 이 중에 한 구간을 따냈다고 해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기에 투자한 주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주는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를 세우고요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자기가 따낸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나중에 가져가거나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넘겨주면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하고요 프로젝트 회사하고는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분리가 된다는 거는 사업권을 넘겨줬으니까 여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한 50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 500억이라는 자금은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는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출은 누구에게 해주냐면 금융기관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나 자산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 있죠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투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에서는요 여기 있는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따른 뭐를 이자를 주든가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철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다고요 이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면 우리가 요금이나 운임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자라든가 이걸 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 회사에서 돈을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거는 이 현금 흐름의 기초에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투자하거나 대출해 준 사람은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의 관리를 프로젝트 회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프로젝트 사업주가 관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별도의 위탁 결제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에스크로 어카운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계정에다가 이 현금 흐름을 입금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 사업에 대출해 줄 때는 프로젝트 사업주를 보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이 거기 보시면 신용불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는 이렇게 신용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 쓴 거잖아요 그거는 대차 제도표상에서 프로젝트 회사에서만 나타나지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 제도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의 금융효과라고 그래요 거기 34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부의 금융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소구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여기 대출하거나 투자한 사람들은 프로젝트 사업주의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 뭐 이런 얘기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프로젝트 금융이다 알아두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들으시면 프로젝트 금융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투자해서 지금 들은 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에서는 우리가 아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경우죠 그래도 지금 간단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는 거는 아 저게 중요하니까 지금 알려주고 있겠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별표 내놓고 돌다 보면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들으셔가지고 뭐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으면요 뭐 저희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한 번 강의 딱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강자가 계속 반복돼서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잃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환경에 익숙해진다는 게 처음에는 만약에 이게 강자가 들어갔을 때 한 시간 강의다 그러면 한 시간을 듣다 보니까 어우 힘들어요 강의가 좀 단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한 30분으로 줄여져요 아 30분이면 좋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30분을 또 못 견뎌가지고 그렇죠 혼자 여행을 떠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요 한쪽 파트에 대해서 용어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요 이 362페이지에 가면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이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요 시험 목차가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목차가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 이용을 제외한 여기 세 개 파트에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개발론에서 한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 그 다음에 하나씩에 대한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적게는 네 개 많게는 여섯 개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네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올해 시험에 정책론에서 일교계가 나오듯이 얘네가 갑자기 단원 비중이 커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조금 대비하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 이용에 대한 거는요 그냥 간결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이용이라는 건요 토지 이용을 얘기하는데 그 토지 이용을 할 때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줘야 되냐면 이게 되게끔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최의어 이용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아 저게 뭐지?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왜냐하면 첫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의어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역세권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개발할 때 상가를 짓는다 주택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역세권 역주변의 땅을 갖고 있으면 다 이걸로 개발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최의어 이용이에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용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이용조차도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근데 낭비된 자원을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부증성 배우셨죠? 우리는 그 양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자원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의어 이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의어 이용이 됐을 때 옆에 제가 가시면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있죠 집약도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앞전에 부증성에서 한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양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토지 가격이 싼 곳에서는 그냥 토지를 좀 더 넓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최의어 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63페이지 하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지가와 토지용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가가 비싼 곳은요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고요 지가가 싼 곳은 건물의 고층화 층수가 높은 건물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을 할 때요 최의어 이용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뒤에 364페이지 가면요 도시 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최의어 이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도시 스포롤 현상이에요 도시 스포롤이라는 건요 도시가 팽창할 때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쭉 펼쳐나가는 거를 우리가 도시 스포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의정부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수원, 성남, 구리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뻗어나갈 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예전에 주택이 일단 필요하니까 집부터 짓고 사람들을 끌어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장소가 반드시 주택이 들어서야 될 공간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맞는 이용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 나타나는 게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용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의어 이용이 되게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더라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부작용, 현상이라는 게 결국 결과예요 토지 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이런 스포롤 현상 같은 것도 발생하고요 거기에 따라 과도한 직주 분리 이런 것들도 발생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67페이지 가서 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양가를 1번에 레리 오퍼드라는 학자는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제 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활동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 또는 소비활동이에요 그러면 생산 또는 소비학에서 필요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공간을 필요로 하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개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는 사회에 보게 되면요 경제 규모의 변화라든가 소득 수준의 변화 또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라는 걸 필요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개발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고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법령상에서 규정할 때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를 시켜요 이거는 이제 건설업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밑줄을 하나 이렇게 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개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뒷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개발의 분류라고 있어요 분류상에서 보면 개발 주체에 따라 공적인 주체가 개발 주체가 될 수도 있죠 정부도 공용 개발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또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고요 또는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합작을 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도 할 수가 있다 또 외관에 따라서 무용적, 유용적 이런 개발이 있는데요 무용적인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요 개발 제한국으로 지정된 토지를 해제를 시키는 것도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매수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공용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서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제가 가면 환지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 환지 방식은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도시개발법에 가게 되면 토지구액 정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환지니까 토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토지를 이렇게 구액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소유의 토지였을 때 이 사람에게 나중에 이 토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문제는 이거를 정비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토지가 만약에 1000평이면 한 300평 띄어내는 거예요 띄어내가지고 채비지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시행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근데 나중에 토지는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는데 원래 토지보다는 면적이 조금 줄어서 공급이 되니까 원래보다는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죠 주로 신개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상에서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그다음에 혼합 방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병용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을 했었을 때요 개발의 단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의 단계를 보게 되면요 이게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고요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가 있고 타당성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단계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케팅 이렇게 해서 단계가 나눠져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 이렇게 되는데 시혈 실전에서는 이게 아이디어인데요 이걸 구상 단계라고 해가지고 구자가 먼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개발업자들은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있죠 그걸 우리가 펜션이라고 해요 펜션이 원래 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주택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아이디어 단계 그다음에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예타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공영개발사업에는 예타를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넘어가는 거고요 없으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탈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지를 모색하거나 확보하는 단계죠 이것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때 중요하죠 개발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경우죠 그래서 부지를 모색이 되면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대충 계산하는 거면 이건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판단도 해야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역시 경제성이 있었을 때 그럼 경제성이 있으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금융이 개발 금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프로젝트 금융 이런 식으로 개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하고요 마케팅은 마지막 단계에서도요 마케팅은 초기 단계부터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다 그래서 이거 순서는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일곱 개 단계로도 물어봤고요 앞쪽에서 다섯 개 단계를 찾으라 이렇게 해도 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371페이지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어요 근래는 이 위험도 잘 물어봐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위험이 뭐가 있냐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용 위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위험은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요 인허가가 자꾸 지연이 되거나 그렇죠 이게 인허가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취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법적인 위험에 가시게 되면은요 거기 양가로 3번에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가 돼 있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죠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애초에 내정됐던 분양가 이하로 분양해야 될 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시장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분양 같은 거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 분양 자체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공사 기간이 자꾸 늘어지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 등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37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거기 비용 위험 안에 양가로 2번에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개발을 추진할 때요 이거를 만약에 주상복합을 질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한 80억 들어가면은 80억 한돈에 시공사가 다 책임지고 완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 다 여기서 부담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 이상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자제를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게 이제 개발에 관련된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조금 더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373쪽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같은 건 해봐야죠 과연 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6쪽에 나와 있는 경제기반 분석에 관한 거는 지금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37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신개발과 재개발 이런 게 있고요 379쪽에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으면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381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민간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해 두시는 거예요 민간개발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가면 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게 어떨 때이냐면 가령에서 시장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필요한데 이게 예산 편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방식이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필히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395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는 관리 또는 마케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